퇴장지요 확인해 봐요! 선배님! 뭐야, 벌써 센 거야? 아까 그 수습 우애지가 흘린 것 같아요. 공장들은? 서울에만 모두 23곳이야. 너무 많아. 인원은 더 쏟아부어도 시간 안에 찾긴 무리야. 그러게요. 아, 김태평 그 사람은 우리가 뭘 보고 찾는다는 건지 힌트를 주려면 좀 제대로 주지. 미진이 사진 좀 나한테 문자로 보내줘. 네? 금방 음료할게. 어쩌시려고요. 자, 부여 확인했지? 네. 멤벌 위치를 찾기는 힘들겠지만 리스트 보고 최대한 사사시 뒤져. 알았어? 네.